자 take the choice of which kind of soup to buy 자 take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예로 들어보자 라는 뜻이에요 자 선택 무엇에 이 위치는 이렇게 꾸미면서 관계사절이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라 어떤 간접의문문이야 어떤 종류의 숲을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어떤 종류의 숲을 사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예로 들어보자 there is too much data 존재구문이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 여기 너가 struggle with 고심하다 너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미는 거지 투부정사 뭐뭐 할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그러니까 너가 고려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 칼로리, 가격, 소금의 양, 맛, 포장, 그리고 기타 등등 네가 로봇이면 너는 would be, be stuck, 꼼짝달짝 못하다 그 다음에 if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would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가정법 과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그냥 해석해 줘야 돼 로봇이었다면이 아니야 로봇이라면 너는 여기서 all day 하루 종일 꼼짝달짝 못할 것이다 이거는 콤마 없는 분사구문 그래서 결정을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다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며 with no, without, 뭐뭐 없이 어떤 명확한 방법도 없이 뭐 할? trade off, 균형 잡다 여기도 또 뭐뭐 할 균형 잡을 어떤 명백한 방법도 없이 여기 위치도 간접 의문이에요 여기 그래서 앞에 위치처럼 이렇게 명사 꾸미기 때문에 어떤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어떤 세부사항이 더 중요할지 어떤 세부사항이 더 중요한지를 균형 잡을 어떤 명백한 방법도 없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서 로봇, 너가 로봇라면 너는 하루 종일 꼼짝달짝 못한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지 고려할 사항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trade off는 determine 결정하다 정도의 뉘앙스에요 to render choice to 뭐뭐하기 위해서 착륙하다 그러니까 선택에 착륙하기 위해서 이거는 위에 나와있던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너는 summary 어떤 종류의 요약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that's what what절이 주격보로 사용된 거죠 너의 몸으로부터의 이 반응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i-o 뭐가 없어? d-o d-o가 없어요 그러니까 that's이 아니라 what's what's that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뜻이지 그것이 너의 몸으로부터의 반응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뭔데? 우리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어떤 종류의 summary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딱 결정에 적합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잖아 필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thinking about your budget 너의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make 5형식 사역으로 쓰였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너의 손바닥이 땀이 나게 만들 것이다 혹은 너의 입은 아마도 water니까 물이 흐르다 근데 여기는 입이 물이 흐르다는 얘기는 침이 생기다 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 thinking도 콤마 없는 분사구문이야 자 그래서 그 지난번 last time 지난번을 생각하며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 when이 생략된 거예요 that이라고 해도 되고 너가 치킨, 누들, 스프를 먹었던 지난번에 대해 생각하며 너의 입은 침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하면서 입에서 침이 난다는 거지 혹은 A or B 그래서 note 이건 그냥 주목하다 하면 되겠다 주목하면서 그 과도한 느끼함 다른 스프들이 아마도 너에게 아 아니구나 아 이거 A and B가 아니네 미안하다 이 오어는 이 오어처럼 절로 이어진 거예요 절로 그래서 A or B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게 B1 여기가 아니 A1 여기가 다시 B1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쓴 거네요 자 그리고 다른 스프들의 과도한 느끼함을 noting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thinking이 되겠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너에게 4형식 stomach ache 배 아픈 것 너에게 배 아픔을 줄 것이다 너는 너의 경험을 stimulate 가정한다 하나의 스프로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치킨 누들 숲 했을 때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입에 막 침이 고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스프로 할 때는 아 그거 겁나 느끼했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너의 몸의 경험은 5형식 준사역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돕는다 너의 내가 빠르게 가치를 수프 A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수프 B에 여기 어나더는 여기 어벨주 이거는 이제 원 벨주니까 이거 어나더는 어나더 벨주 그래서 너의 몸은 너의 뇌가 빠르게 빠르게 수프 A에는 하나의 가치를 그리고 수프 B에는 또 다른 가치를 놓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measure 재다 그 다음 compare 비교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가치를 놓는다는 얘기는 자 콤마 ing 분사 구문이 되겠죠 뭐뭐 하면서 allow가 오형식으로 사용돼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allow 꼭 허락하다 이런 필요는 없이 그래서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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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the balance in one direction 한 방향 으로 혹은 다른 방향 으로 균형을 이건 균형을 잡다 아니 균형을 잡다 라기보다는 이게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누르면 이게 내려가지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이 내려가고 tip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를 톡 하고 누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한쪽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다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건데 이쪽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너가 한쪽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하면서 너의 뇌가 수프 A와 수프 B의 이 가치를 비교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그래서 너는 단지 저스트 단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다 수프 캔으로부터 너는 데이터를 느끼는 것이다 어 느낌 좋아요 아유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하다 그죠 자 그래서 3은 네 몸이 너에게 말해준다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느낌이 딱 들어 그거 먹으라는 얘기야 막 신문 기사에서 뭐가 몸에 좋네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너가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어 그거 딱 생각하니까 먹고 싶다 그거 먹으란 뜻입니다 근데 쌤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몸에 좋은 것 같아 다시 Florida 이 다 esper